자 동훈아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13일 바로 종가마감하고 저녁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공매도 수량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알고 계신 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폭과 수급 네 번째가 뭐냐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든 또는 매수하지 않고 현재 기회를 보고 있는 신규 매수자든 결국은 주요 공간에서 타점만 대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현재 공매도 무량이 원래 350만 주 이상 잘 안 터졌죠 기존에 한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매도 평균가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손실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단 공매도들이 분할로 매집하면서 요구간까지는 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상승파동 3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어때요? 주요 추세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죠 왜 매도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매수를 하더라도 그 근거를 찾고 재료를 찾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하고 매수를 하죠 한마디로 근거를 찾는데 매도에도 똑같습니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1선부터 전체적인 이평선들이 발산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내리더라도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가격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호나나택이라는 종목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주식을 알아낸 사람한테 야 동호나나택 현재 주가 34,100원이래 싸 이러면 판단이 안 들죠 이게 싼지 안 싼지 근데 현재 주주분들이나 신규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스스로의 상대적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요 사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결국 절대적 기준으로 봐야 되고 주요 구간은 어떻다? 대략적으로 이 매수량들이 몰렸던 2만 750구간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추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세력과 그 다음에 매집량의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21선 추세선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상승 패턴 상승 추세 종목이 보여주는 2평선 정배열 이후 발산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어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RSI 상대왕도지수가 이렇게 과매수 상태인다 하더라도 거의 씹어먹고 올려버립니다 일단 추세가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세력들도 브레이크 잡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0km 이상 나가는 이 자동차를 갑자기 50, 100 이렇게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결국 추세만 보고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공매도의 이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매도가 결국 항복해야 어때요? 이 주가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구간이잖아요 이 공매도와 그다음에 주가의 역학관계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은 매도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나도 회피한 상황이죠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애가 탑니다 그런 분들 핵심적인 타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스를 탔는데 정거장까지 가야 돼요 종착지까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정거장을 들립니다 이걸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동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간다는 추세가 나왔어요 항승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평선의 정별과 거래량 그다음에 주요 구간의 돌파 그다음에 수급을 들 수 있는데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목적지까지 가는데 파동을 만든다 정거장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거장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소 이런 식으로 박스로 매물대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량이 우세한 구간이 현재 없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때요 기존에 한번 윗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은봉이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은 어때요 다시 한번 2만 5천 구간은 좀 공격적이라면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자리가 바로 이 2만 750원 라인이에요 대략적으로 세력들의 평가가는 12,300원 이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9,540원 평균 값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1,000 구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네 흔들기에 불과하다 평당가가 결국은 올라가겠죠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때요 주가 자체는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지금은 어때요 롤러코스터 탔는데 세력들도 내리려고 하면 죽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고 표현해요 추세를 탔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브레이크를 걸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제가 버스 얘기한 것처럼 이 총착지 가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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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장 구간만 눌림목 매수로 신규 매수자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깨지는 그날까지 보면 됩니다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보면요 1차적으로 보면 고점을 낮춰야 되고 저점을 낮춰야 돼요 그런 근거가 안 나왔어요 하우이론 아시죠 간단합니다 저점을 낮춰야 되고 고점을 낮춰야 돼요 아직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승파동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 신규 매수자라면 핵심적인 타점 기존의 고점 라인에서 돌파한 구간 그리고 상승파동이 중간중간 내려왔던 주요 매물대의 정거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피보나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죠 제가 이야기 드린 타점과 이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대 신규 매수자라면 더 올라가도 이런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는 줍니다 그리고 보유자라면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 아니라면 이런 구간의 물량을 더 늘리는 거군요 그러면서 추세를 발라먹는 게 바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론인 겁니다 기존에 재료 나왔던 걸 뭐가 있어요 재료에 이미 공개가 다 돼 있죠 이 동원화 때 경우는 누구나 알고 계시지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팸리스 관련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어때요? 인수물망에 올라가고 있죠 M&A는 또 강력한 재료죠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정부 과제를 수주했다 이게 뭐냐면 타액 당 측정기 관련해서 AA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 설계를 어때요?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을 했다 정책적인 재료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M&A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력들이 재료를 뿌리고 주가 자체는 세력들이 핸들링한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악재든 호재든 이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결국 세력들이 목표가를 찍어야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서 달라붙었던 기존의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의 물량들도 항복 선언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파산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이 주가를 올렸던 세력과 결국 맞닿이 뜨는 거죠 어때요? 지금은 공매도가 대략적으로 할 때 이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나머지 2를 잡아먹어야 결국 세력들의 목표가가 나온다 이렇게 길게 매집했던 흔적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집했던 시간값만큼의 길이만큼 상승폭도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4만 구간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간 4만 초반 가격대부터는 어때요? 일부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어때요? 주요 구간값 수급과 거래나 주요 매물대를 만들었던 구간만 눌림목만 받아간다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버스의 정거장만 찾아서 탑승한다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추세 끝까지 발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외인들의 거래량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얘기는 주요 기관과 주요 세력들의 물량으로만 올렸다는 얘기고 외인들의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외인들이 물량을 확 줄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집할 때 주가는 어떻다? 더 크게 한번 한파동 더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매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갛게 과매수 구간을 살짝 조정 나온 이후에 이런 구간을 터치하겠죠? 이런 구간 라인들 그리고 나서 한파동 더 가요 과매수가 나온 씹어먹는 종목은 어때요? 과매수가 한 번 고정 나왔다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력들은 3단 고점을 만든다 3단 과매수를 만든 이후에서야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온다 아직 그 첫 스타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동훈아한테 제대로 투자 경고 제한이든 멋지구든 이런 재료들에 신경 쓸 거 없이 주요 구간과 수급에 의해서 결국은 수급이 깡패입니다 재료든 나발이든 아무리 약제든 아무리 호재든 결국 수급으로 움직이고 호재가 있어도 안 움직이고 악재가 있어도 안 떨어지고 결국 재료매매할 게 아니라 일단 재료의 트리거 같아였다면 수급이 깡패다 수급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력들의 전체적인 추세와 주요 눌림목의 정거장을 잡고 어때요? 추세를 따라가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외인들도 조금씩 순매수 거래원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인들도 한 번 비중을 줄인 다음에 한 번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패턴상 주요 핵심 타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죠 하지만 신규 매수들은 대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보유자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세 끝까지 달라먹을 수 있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먹을 그릇이 난 있다 라고 강조드리고 다시 한 번 멘탈 잡으시고 팔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갑자기 장사를 하는데 어? 이 사람이 사과를 파는데 한 박스에 10만을 준다고 해야 내 생각에는 그래도 현재 주가에 현재 시세에 시세가 만약에 7만 8천 원인데 더 준다고 한다면 당장 가져간다고 한다면 조건이 좋으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매도할 때도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장사꾼이 돼야 된다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결국은 자본시장의 장사꾼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그 다음에 현재 비중을 얼마나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느냐 나는 좀 분봉 단위로 장대 한번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들을 위한 실시간 대응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요 전체적인 1일 대응 시나리오 그 다음에 주요 분봉산 타점 장중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분석과 질문 그 다음에 차후 여러가지 종목들 잡아가기 위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재료에 관련된 연관지들까지 한꺼번에 체크해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구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 전용 실시간 대응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이루어오실 분들은요 종목명 뭐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동훈 동훈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때요 이 방에 초대해드립니다 이 방 안에서 하루하루 대응 전략 시나리오 주요 구간 타점 이야기 드리고 종목 관련 질문과 분석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제가 하루에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분석해드릴 때는요 종목명과 보여줄 수 매수가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전달받고 이거 받은 이후에 제가 주요 매수에 대한 분할 1차 2차 매수과부터 주요 분할 타점 그리고 최종 목표가와 비중관리까지 가세하게 차트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하루에 대응 관련 재료와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요 모멘텀이 나온 이슈들 그 다음에 당일 수급 포스코 DX부터 한미반도체 지금 2차전지에 바로 어디에요 중견주들로 수급이 이동했죠 대형주에서 중견주로 올라가는 이런 수급 포착과 주요 종목들 체크해드리고 이런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타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하루에 한 개에서 딱 두 개 종목 선별해서 어때요 조건 검색식과 딱 같이 잡힐 때 확률 높게 단타 종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주요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들 신규주부터 필에너지 한미반도체 포스콜딩스 주요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과 전망 그 다음에 어때요 주요 재료 하루 동안에 주요 이슈가 나는 현재 시장 주도주부터 전체적인 종목 관련 내용 주주들을 위한 내용과 그 다음에 뭐에요 차오바델 종목과 섹터구 그리고 종목 분석과 질문까지 같이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2500명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카톡방에는 1500명 있죠 1000명 정도가 되네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두들끼리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대응한다면 홀로 매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고 정보도 즉각 즉각 받을 수 있겠죠 소외되지 않는다 우리 투자시장에서는 소외되면 끝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외되면 멘탈도 나가서 제대로 되는 타점도 잡기 힘듭니다 결국은 제대로 추세를 발라먹기 위해서는 같이 대응해야 된다 주주들끼리 놀자 대응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방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강요하는 거 유료로 받는 것도 없습니다 강요도 없고 그냥 놀기 위해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다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채널 성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익과 대응 챙겨 가시고 같이 매매하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전업을 하면서 느꼈던 혼자 하면은요 결국 멘탈이 못 버티더라고요 저도 사회적 동물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맘조리면서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고민들 같이 풀어보고 같이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번호 몇 번이에요? 7623에 4169번입니다 문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매니저 통해서 24시간 이내에 취합해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제가 중복 신청자는 거르고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채널 성장을 통해서 더 양질의 정보와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종목 분석 요청하는 거 많아지면 그 종목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대응해서 잡아드립니다 이런 부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동훈아한테 끝까지 추세까지 제대로 발라먹고 신규 탑승할 수 있는 자리부터 최후 목표가까지 우리는 끝까지 발라먹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